자, 권투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. 아, 실은 아까 했었는데, 아,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. 아, 이런 젠장 같은 상황이 어딨냔 말이야, 이게. 네, 권투게임이라고 합니다. 다 알아요. 모르고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다시 녹화하는 중이에요. 자, 첫 번째 상대. 난 처음에 이게 내가 캐릭터 정하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상대입니다. 내가 상대할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뭐지? 3빵 때렸어. 시작하고 나서 때려야지. 우통은 왜 벗고 싸우는 거야? 더럽게 말이야. 어, 원투, 원투, 원투. 오케이. 강린이 털었어. 강린이 완전히 털렸다고 봐야 돼. 게임이 안 되는 상대를 붙여주고 있어. 아, 두 번째 흑인이야. 어, 렌비 보니야 스키야? 어우, 어우, 왜 펀치를 안 뻗어? 팔이 짧아? 응? 팔이 짧아가지고 팔을, 응? 못 뻘 거 있는데, 응? 오케이, 어우, 케이오야. 야, 게임이 안 되는구만, 이거. 야, 게임이 안 돼.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야, 이게. 권투게임 맞어, 이거? 자, 세 번째 상대 한 번 만나보도록 하죠. 덩치가 좀 좋아 보이는데. 어우, 진짜, 어우, 피하는데. 어우, 덴프 치러워. 오, 잠깐 잠깐, 엉천때리고 있어, 엉천때리고 있어. 잠깐, 안돼, 안돼, x4 질 수 없어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질 수 없다 x3 아, 질 수 없다. 역전 x2 역전 x4 역전 x3 역전 x3 역전 x3 오케이, bureau. 오우우. 질 뻔했어. 내가 질 뻔했어. 야.... 싸움 좀 하는구만. 아까 했을 때는 완전 족밥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싸움을 내가 질 뻔했습니다. 예. 자, 어, 했는데 어떻게 된거야? 이겼는데 왜 또 해? 내가 진 걸로 된 거야?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다시 해보자. 어우,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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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퍼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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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야. 닿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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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카 어퍼카 질 수 없다 어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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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버지 버지 아우 버지 버지 어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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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기 꺼냈어 아우 찌질한 놈이구만 에 찌질 짜고 있어 야 쌈 좀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라 응 자 넥스트로 가죠 마지막 상대에요 예 나를 한판 이겼는데 그럼 우연히 이긴거야 알고보니까 넌 찌질이었잖아 자 만나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상대 같은데 어퍼카 어퍼카 어게에 어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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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옆으로 피하면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면 옆으로 피하고 오케이 아우 게임이 한대 어 내가 진거야 내가 이긴거야 진거야 이겼어 오케이 아우 깼습니다 예 이야 제가 깼습니다 저는 전설의 주먹이었던거에요 안마디로 게임을 굉장히 잘한거죠 자 끝난거죠 다 이겼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더 전설의 주먹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